으흐흐흐흠 거의 다 어때 12시 넘었습니다 추천한 번씩만 다시 한 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몇 명이야 이렇게 많아 뒤로 빠지고 아이라 일단 잡았나? 오케이 빠르다 왓 와아 저 날파리가 머릿속에 있네? 엄청 세네. 한방에 쓰러지네요. 잘방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왔나? 가있어. 넣어둬. 넣어둬. 어디야? 누구야? 누구였어? 이 오크녀석 더럽게 쓰네. 야 잠깐. 맞고 있어. 아이라 어디있어. 아이라? 어잇. 잠깐만. 물량. 먹고. 하나인가? 여깄다. 니 에비님. 리아입니다. 어서오세요. 때려보시지. 야 왜 이렇게 세냐 애들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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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뭐야. 어이 누구야. 아프다고. ёл 무서우고 ħ? 그렇지. 일단 유도하고. 저쪽으로. 오케이. 잡고요. 야 이 괴물같은 놈 후도록 해 지금이야 그렇지 완전 굿 하지만 데미지는 무기는 좋은게 없다는게 함정 어딨지? 이 녀석인가? 죽어줄래? 아이고 참 참 안죽어 이건 무슨 자리야? 아이야 이렇게 옳지게 누가 서 있을래 어? 강철당면? 좋지 않네요 그렇게 그 봤던의 로운이 결국 내게 죽는 곳이다 그 강철당극을 죽였구나 여기 꺼내줄. 저는 마지막으로 지켜볼게. 그리고 전체들에게 어떤 정보를 찾을 수 있을지. 너와 저의 일을 할 수 있군요. 은혜의 핸드가 우려할 수 있군요. 제가 소문을 듣고 있군요. 그들이 한 그룹을 기다리고 있군요. 금방 빨리, 제 친구. 어? 굿. 오 무기력. 돈 있고. 양손 대검. 이건 저에게 주자. 방어력이 더. 방패가 10%에 더. 피해를 준비. 방어합니다. 괜찮네. 19. 22. 제가 들고 있는 게 뭐지? 생명력은 30. 제가 지금 반지랑... 아무것도 안 끼고 있네요. 어쩐지 데미지가 나왔더라. 탈러스보단 이게 낫겠네. 메시카도 격. 이 피가 왜 이렇게 많아? 너 이거 주고. 21. 내가 주고 싶은 건. 두 분 양손. 22. 하나밖에 차였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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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죠. 오키씨. 가자. 거꾸로 나가야 되나? 저기 있겠지? 음... 자, 추천 한 번씩 다시 한 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발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봬요. 과제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밤인가 이제? 그러네. 그럽시다. 어, 이런 데가 있었나? 그렇지. 처음 왔구나. 거의 찌그러져 있어, 임마. 야, 잠깐. 죽겠어, 죽겠어. 마법 하나 배워야겠다. 너무 느리다. 아휴... 오래걸려. 필스틸? 필스틸은... 아직 아니죠. 900. 어, 투구. 야, 투구까지 나왔다. 문제는... 갑옷이 없어. 누가 봐도 두어 본 세트인데... 갑옷이 없어. 허허... 모양빠져. 이쪽인가? 허잇... 어딘고? 이쪽인가? 음... 다 왔네. 나갑시다. 어어어... 어어어... 아우... 뻘건해라. 잠시 물 좀 떠올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또 한闹 aprox도 answer to... To make fun 있어. acee 가봅시다 어디로 가야되냐 화이트런? 아니 화이트런이 아니네 여기 왔던 덴데? 마을 갔다 갈걸 장비 정리하고 오게 무게가 되나? 흠흠 쉐어보라스는 광기의 저희들이 군주입니다 그는 쉽게 예측할 수 없으며 불행하게도 괴커와 막닥뜨린 필멸자를 돕거나 방해하곤 합니다 여긴가? 무게가? 아이고 갔다 와야겠다 쉐어보라스?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객팀이 뭐가 없네요 마을 갔다 가죠 쉐어보라스가 뭐지? 봤나? 못 본 것 같은데? 아이고 길구만 한 번에 볼걸 어느새 레벨을 16 아니요. 솔리티드 받을 수 있는 퀘스트로 벗날 수 있습니다. 그럼 안해봤다. 솔리티드에서 하는 퀘스트가 별로 없어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별로. 로딩이 상당히 긴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송을 켜면 상당히 느립니다. 어? 뭐지? 얘네들, 잠깐만. 처리했을 텐데, 얘네가? 살아있네? 못 들어오고 있죠? 시간이? 6시. 안에 있겠다. 가보다 안파나? 팔았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파는 것 중엔 두 업은 갑옷은 없나? 없구만. 없다면 내꺼운 팔지. 어, 이게 뭐구나. 하나 남기고. 아, 하나 남기고. 14. 이건 깰 수 있나? 일단 두고. 30. 그럼 뭐 굳이. 나 이거 모양 별로 안좋아하는데. 팔고. 스쿠마린 리아입니다. 어서오세요. 두 개 팔고. 이건 깨고. 이건 깨고. 이건 깨고. 여기선 이거를 재주고. 이거 하나 팔고. 아, 재주자. 음... 별거 없네요. 음... 별거 없네요. 별거 없네요. 내가 바로 옆에다. 음... 내가 줄게 있지. 음... 뭘 주려고 했지? 이거 주고. 두어븐 턴트렛 주고. 그리고. 에이 에프티에서. 장비. 에서. 기본복장. 에서. 뺏어오고. 에서. 내놓고. 이거. 이거. 이거 되나. 이게 좋네. 어쩔 수가 없네.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거. 됐고. 우리 작은武器가 있어요. 블레이드. 헬멧들. 거의 모든 것들의 필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검은 없고요. 이거를 팔자. 두어븐 왜 안팔아. 저 어디가. 어디가. 여기서. 두어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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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어븐. 두어븐. 으악. 안판다. 왜 안파는 거야. 아. 없어. 젠장. 돈 주고 산다 그랬는데 너무 화네. 아냐아냐. 노노노. 아비게이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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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넣고. 쓰읍. 돈 댈 게 있을까.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두어 갈 게 있나. 팔 것도 있구나. 아. 이런 것도 있어. 팔고 이건. 좀 자셨었구나.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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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있지. 가죽. 끝. 올라갔다 오자. 무기를. 참. 내가 바꾸려고 그랬지. 이거를. 빼고. 이걸로. 블레이드가 멋이 없어. 일본군 같아. 일본도. 진입. 뜨나요? 우윽. 버크를 다 뭐 찍지. 제러니. 제 찍어야 되나. 여기 다니면 뭘 바랄까? 추출 깨고 이건 팔고 이건 착용중 30점 깬다 그리고 내 검에다가 마법 부유를 한다 뭘 하냐? 아 근데 영혼 속이 있나? 아 하급이네 안 해 안 하는 게 낫죠 로브나 팔죠 이것도 팔고 많이 있네 이런 거 돈이 없네 아 이 양반 67 끝났네 이것봐니까 아 이 거지가 돈이 없네 아 왜 두 부분은 안 나오는 거야 하나 남았는데 하나 남았는데 멋있다 멋있다 이것도 도끼인가 레이스인가 레이스인가 공격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강타 공격을 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각기 다른 강타 공격을 합니다 아 그래서 뒤로 할 때마다 모션이 따라구나 망치 저작어 도끼 아니지 아 모양 빠져 이거 빨리 갑옷으로 저 구해야 되는데 이거 그런 경험으로 불러 84 입술 다른 마을이 있는 곳은? 다른 마을이 있는 곳은? 다른 곳이 있는 곳이 있어. 모든 곳이 있어. 돌아가자. 올릴 수 있겠지. 내가 데이드릭이랑 드래곤은 안 만들어봤어요. 다른 거는 한 번씩 해봤는데 아니면 적어도 어디서 보고 입기라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쯤 그 보이시아의 던전에 갔을 때 에보니 세트를 구하는 게 최선이죠. 거기는 루팅이니까. 물론 헬름은 헬름은 없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엔. 바디하고 부츠하고 장갑만 줬나? 거기가? 방패까지? 여기 맞나? 입구가 어디야? 이 아니야 그냥? 오케이. 16입니다. 레벨은. 곧 17이 되겠네요. 제가